여러분이 찾는 초대 가수 고백의 주인공 윤정아 네 반갑습니다 오 어디를 지나가면 다시는 못 볼 것 같아 고구도 갈아입고 화장을 하고 당신 만나러 달린다 당신을 보면 당신을 보면 나도 모르게 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 이런 사랑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것 같아 이제야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늘이 우릴 펼다 놓을 때까지 여러분 내 마음 받아주세요 안아주세요 당신이 사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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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합니다 사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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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